지금처럼 메이드 카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6년 전 우린 도쿄에 메이드 카페에 갔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도 메이드 카페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특이하게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이것은 6년 만에 메이드 카페 리뷰 영상 제가 원래 뭘 찍을때 잘 얘기를 안하는데 오늘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하는 날이죠? 그날이죠 한국에 메이드 카페가 생겨서 거길 가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일본인입니다 와 어떻게 섭외했지? 저도 궁금해요 이제 한국어도 되시니까 메이드의 드립들 있잖아요 뭐 어디사냐 하면은 고양이의 나라 산다 이런거를 똑같이 구현하실지 드립이라뇨 그분들의 실제 출신인데 저는 햄토리나라에서 내려온 햄토리라고 합니다 아 또 복장 오늘 멋있게 준비하셨지만 아이씨 왜 이걸로 오늘 아 싫어 위에 여기 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 오케 오케이는 무슨 오케이요 박입니다 2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수고하합니다 괜찮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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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황하셨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구나 내 모습을 상상은 안했었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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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많네 마지막 타임에도 Heat 오케 하하하 오dio 역시 존자남들을 보자마자 그녀들은 실수를 연발하네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갈 건데 괜찮을까요? 가입! 다이쮸아! 안녕하세요. 어순이 사랑하는 태민이! 가입한 태민이! 어순이 사랑하는 태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이하안에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원더링 코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류 시간은 기본 10분이고, 여기는 메이드와 주희님의 비밀 약속인데요. 비밀 약속이요. 첫 번째는 메이드에게 연락처를 묻거나 소중하게 관한 질문을 하고, 이름이 몸에 만드시는 회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소중하게 키우는 카메라나 휴대폰에서 유리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연락처를 물어보는 건 안되지만, 메이드가 저희가 막... 아하하하하하 그쵸.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어메이라이스넛을 시키신 경우에는, 메이드가 직접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여기가 운영이고, 여기가 앨범이에요. 이 색으로 시키신 경우에는, 이렇게 볼라로이드도 찍으실 수 있으시고요. 다 걸으시면, 저기요, 여기요 말고, 제가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이... 제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 그럼요. 네. 저는 떡볶이의 보리스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떡볶이에요. 네, 네. 떡볶이... 아니요, 떡볶이. 떡볶이 보리스? 떡볶이의 보리스. 두려워서 떡볶이죠. 저는 맛있는 주인님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치카라고 합니다. 치칸님, 어우, 감사합니다. 치카라고 합니다. 제가 최포에 드릴게요. 아, 죄송한데 최포. 쟤더, 오이식쿠나레, 오이식쿠나레, 모에 모에 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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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당연히 세트로 하고요. 저 심장이 뛰는 크림소다. 미치고. 딸기. 또 약간 이런거의 상징 멜론 아니겠습니까? 멜론소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아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를 때? 뭐라고 하달라고? 안하면 체포한다 그랬는데, 큰일났어. 영장 나왔어요. 큰일났어. 체포 한번 당해봐. 도와드립니다. 아, 제가 부르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네. 맞아요. 체포당할까봐. 아, 그냥 이름을... 저희가 먼저 자기소개할게요. 아, 예예. 저는 생일전복개구리 화루라고 합니다. 생일전복개구리요? 맞아요. 세계전복개구리. 아, 세계전복개구리. 케롤로 중사? 아, 맞아요. 케롤로요. 우유, 밀크를 사랑하는 미르크라고 합니다. 미르크. 미르크. 미르크로 만든 것도 다 좋아요. 아, 정말요? 하와이파르페 딸기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우셨으니까. 어, 예. 토리님. 아, 어떡해. 아, 명철이. 아니, 너무나 쉽게 써있었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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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햄토리 나라에서 내려온 토리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께 어울릴만한 머리티를 가져왔어요. 아, 정말요? 아, 제가 백색이군요. 네, 네, 네. 저희 주인님 이름이표 만들고 싶어서. 아, 네, 네, 네. 아, 네, 네. 딕끄상이라고 해주세요. 딕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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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요, 어떻게 되세요? 아, 얼마 안되는데 8월 3일이요. 8월 3일이요. 오, 왜? 지났으니까. 아, 생일 축하해요. 와,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저는 일본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네. 김우라 오타쿠야. 잠깐만 김우라 오타쿠야? 나 오타쿠야? 나 오타쿠야예요. 아, 네. 저희 멋있게 입고 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호자쿠야. 왜왜왜. 왔습니다. 저희 그리고 주문해도 될까요? 어, 네. 저 이거 후아후아 2인 세트. 네. 이거 하나 할게요. 메이드가 그리는 그림 오므라이스. 새우랑 햄가 있어요. 햄우. 햄우요? 김장이 뛰는 크림소다. 김장이 크림소다. 이치고. 메론. 메론. 아, 파르페는 어떤 맛일까요? 파르페는 초코 하나요. 초코 하나요? 팬케이크도 하나 추가. 추가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설렙니다. 하하하하. 웃어주고 웃어주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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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의 모애모애끄! 감사합니다. 맛있어졌어요. 엄청 맛있어졌어요. 그러면 마법 걸기 전이랑 마법 후에 맛이 좀 달라져요. 단단한 말이 완전 달라요. 구별하실 수도 있어요. 꼭 못하죠. 아예 마법을 안 걸었으니까. 안 걸은 걸 안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배웠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리필이 되나요? 안 돼. 감사합니다. 나이 절제. 좋다. 마사카. 마사카. 오므라이스가. 오므라이스 그림 보여드릴 건데요. 원하시는 그림 같은 거 있으실까요? 원하는 그림 아무거나 되나요? 네. 그러면 이중섭 화백의 황소. 아 그건 좀 힘들고. 그럼 단원 기문도 해. 사진 보여주시면 열심히 그려볼게요. 사진 보여주시면 된다고. 따라해볼게요. 이걸요? 이걸 케찹으로 그리면 대단한 거예요. 수고해요.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진짜요? 네. 이 그림. 이중섭의 황소.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깁스. 이쪽. 황소가 된다고. 이거 된다고요? 이거 된다고요? 열심히 그려볼게요. 열심히 그려볼게요. 와. 벌써부터 망한 것 같은데요? 망하다. 안 많이 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술. 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황소? 이거 오므라이스 아니고 소고기 덮밥이네. 그러네. 소를 그렸으니까. 저는 유리나라고 합니다. 유리나님. 네. 잘 그렸나요? 아니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아니. 소로 봤을 땐 잘 몰랐거든요? 아니.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진짜 잘 그렸어. 와. 고맙습니다. 이거 저도 사진 찍을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처음으로 이런 걸 그려봤어. 네. 이거 자포로 이름이 뭐예요? 황소. 황소. 네네. 검색해보니까. 아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번호 주시면. 네. 장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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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중석. 일단 물어봐주세요. 못 찾으면 물어봐주세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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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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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러분 왜 그렇고 그래요? 뭐 그냥 일반적인데요? 제포예요. 멜차 오마이형. 와 또 왔어 또 왔어. 두 분 다 그려줄까요? 네. 근데 왜 원숭이를 그리세요? 아니요 주인님이예요 진짜 잘 그리셨다 감사합니다 와... 닮았어요 다행히 날라갔네? 살... 와... 역시... 와 맛있게 먹고 싶어서 고마워 와 진짜 맛있어 그럼 끝나고 뭘 하시네? 어떤 거 하시는 거지? 저쪽 세계에서는 다들 다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아... 콜라라이드는 내가 찍으실지 정하셨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한 분씩이라면 되는 거죠? 다 같이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추가 비용은 얼마예요? 한 잔씩 2,000원 이거든요? 아니면... 랜덤박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전체 찍기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럼 랜덤박스랑 같이 찍어 가겠습니다 같이! 인생동! 여기서... 네 캠엠 한번 먹어봐 주세요 와 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짱! 아니 뭐야! 왜 왜 왜 왜 안 돼! 음료 무료 환장! 자 여러분 제가 좀 섞어서 뽑겠습니다 섞어서 체키가 제일 좋은 거죠? 단체 체키 단체 체키 제발 단체 체키 제발 제발! 오! 조졌네 야 니네 이거 다 음료 무료 껌이지? 이거 다 음료 무료 껌이지? 아니에요! 사장담으로 그래 두 번하고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네 진짜 있겠지? 단체 체키? 잠깐만 있는 거지 아니 같이 넣었지 저거 넣었어 제발 줘봐 단체 체키 어디야? 이거 나오면 진짜 레전드 이거 야 니네 다 음료 씨 이거 이거 사장님 나오라고 이거 사장님 나오라고 이거 사장님 나오라고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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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여기 없는 걸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다 음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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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 짱 와 게임 뭐예요? 게임 아기 게임 셀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갈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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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찍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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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왔지? 아니 솔직히 없어 애교삼종도 나왔어 애교삼종도 있어요? 그럼 저희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마지막 두 개만 더 해봅니다 진짜 그렇게 몇 번을 더 시도하였지만 단체 체키는 나오지 않았다 겟체키 어 네 네 쉬워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집 가면 오늘 하루 고생했다 하면서 뭐 소주도 한잔하시고 그러시죠 그렇지 안 맞아요? 아 우리는 메인일까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삼거리 포차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아 네 새로운 게임이에요 오 네 시작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진거에요 아 시작 아 아 아 야야야 야야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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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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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사장님 근데 묻고 싶은 건 있습니다 저희 이거 6번 돌렸거든요 단체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음료만 지금 3점 나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6번 돌렸다니까요 없는지 확인해 주셔도 돼요 아 사장 나왔어? 다 뽑아서 그냥 다 같이 한번 찍자 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어머니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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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장님 엄마 보는데 엄마 땡큐 엄마 땡큐 엄마 땡큐 엄마 땡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저희 결제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잘했네 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혼도 됐을까? 하이 여기까 마법으로 할인 그런 거 안 되나요? 마법 할인 마법 할인이요? 마법 할인이요? 저희가 카드를 드리면 되나요? 아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싸요 이거 행복에 비해서 너무 싸다 아 진짜로 와 와 원래 잘생긴 남자 보면 긴장하잖아요 룰빙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니깐요 아 무슨 과예요? 저는 오므라이즈 전문이요 아 저는 파르페 전문이요 파르페 그림 좀 천천히 그리는 이유는 빨리 그리면 청소해야 되니까 아니요 아 아 그래서 아니 저희는 마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되게 열심히 지금 딱 쓸 거 하고 있는데 아 꾸며주신 거예요? 아 꾸며주시려고? 아 얼마나 살았어요 한국에 얼마? 저는 두살이에요 두살 지금 두살이라고요? 반말 누가 웃음참기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프러포즈 했네 진짜 오므라이즈 그림 맘에 들어서 감동 우리 또 꼭 만나요 유린이야 지금 내일 보는 건가요? 다 했어요? 아 피곤했죠 방금 봤어요 아이고 나 다 했는데 저희는 잠을 안 자요 와 잠을 안 자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지금 되게 졸린 거 졸려 보이는데 아니요 오늘 잠 안 자요? 어제도 안 잤어요? 아 진짜요? 그럼 잠 안 자고 뭐해요 하루 종일 저희 술 마셔요? 네 개구리 마을에 놀러 갔다가 개구리 마을에 오 어 친구들도 장사 왔어요 친구들한테 온다고? 네 수박에 나 맞춰 완전 웃었잖아요 나 맞춰 나 맞춰 남아 있죠 친구랑 만나서 하이볼 한잔 하고 요리 인야랑 습 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응 우린 주인님들한테 아 아니 자리 안 했어 아니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아니 그냥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보내줘야해요 엄마한테? 가가이 가가이 저희 이제 가야되죠? 어 가지마세요 저희 안갈 수 있어요 가지말라 사장님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졸리다 오늘 처음 잡아야겠다 아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마 오스리니사마는 어디가게드? 안녕하세요 오스리니사마 돈 많이 벌어 올게 오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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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더 부끄럽고 일본보다 친밀도? 비교가 안돼 얘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 다들 밝으시고 토리 누나만들 토리 누나만들 너무 밝으신데 헌타 컨셉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 그분은 높은 확률로 아이코스도 하시겠지? 헌토리가 무슨 아이코스야 두살이라고 두살 일부러 메이드 카페 가려고 일본 가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낫다 진짜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안되시면 진입장벽이 여기가 훨씬 낫고 여기서 경험하시고 아 너무 좋다 본토에 메이드 카페 경험하고 싶다 하실 때 가시고 가자 행복했습니다 뭐 뭐 먹어요? 갈비 먹어요? 고기 먹어야지 서울 오랜만에 왔는데 남자는 육식을 해야지 들어줘 알았